저작권 기증 저작권 기증을 통한 나눔은 더 풍성한 창작 문화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매력적인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네 벌써 이게 여섯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작년에 영지님과 함께 파이어라는 노래를 올해 드디어 스트롱거라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생겨서 좀 더 북민 여러분들께 보다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로 저작권 기증 문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저와 함께 이 콘텐츠를 만들어갈 저의 동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문화의 리더 대한민국이란 주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제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작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기획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모던함과 전통적인 면모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케이팝에 우리나라 고유 전통악기인 국악을 넣게 되었습니다. 스트롱걸은 모두가 지쳐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다시 힘을 합쳐 강해지고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힘들 때 이 노래를 듣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트리거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스트롱건은 우리나라의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에일리님의 진정성 있는 보컬 가창과 함께 국악과 전통악기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 곡을 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알리는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저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어서 설레는 마음이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전통악기 특유의 소리가 마음을 좀 많이 편안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도 가이드를 몇 번을 계속 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곡에는 25연 가야근이랑 백음, 아쟁, 검은고, 그리고 타악기까지 5대의 국악기가 들어가는데요. 각 악기의 식임새와 음색들을 통해서 국악기 고유의 질감을 살리고자 하였고요. 더불어서 너무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사운드로 만들어낸 큐 프로듀서님의 스트롱거에 국악기 본연의 업법과 질감을 더해 대한민국의 강인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K컬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고유의 매력과 다른 나라 문화들과의 공존을 음악의 표현에 세계 속의 한국 문화를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벨기에 교민 행사에서 스트롱거라는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과 결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강한 정신력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에 재능과 노력을 더해주신 여러 창작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음악이 널리 퍼져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응원을 전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것처럼 각자의 재능을 모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한민국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Stronger Together Stronger! Together!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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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Stronger! Together!